기도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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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 올립시다. 기도 올립시다. 기도 올립시다. 기도 올립시다. 기도 올립시다. 야, 솔로몬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수바 여왕도 왔잖아요. 만나보려고. 깜짝 놀랐죠. 세상 이런 사람 어디있노? 물어보니까 다 답을 잘하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흔하고 떠들었는데 즐거워하는 고울인데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너의 간험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이게 다이당국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겼는데 열 지파는 이방이 돼서 갔고 유다가 남았는데 사탄들이 유다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가속 썼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을 잘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왔을 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8장 9장에서 이사야가 말했죠. 히스기아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집의 보물을 왜 원수에게 보여줬습니까? 이 죄로 이 나라가 없어지고 이 나라에서 바벨론의 한간이 몇 사람 나옵니다. 예언에서 다니엘 세춘구가 바벨론의 한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를 정했는데 구약은 포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인데 구약 유다는 지중해안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세계적인 영적 이스라엘은 태폐양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 동방 땅 끝입니다. 그럼 히스기아 왕 때 아수르가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사야 기도 듣고 이사야 기도, 히스기아 기도 듣고 하룻밤에 시판고침 죽었지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오니까 예루살렘은 전쟁 아닙니까? 4절에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쩌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 선악과 질은 하나님을 못생깁니다. 하나님은 일으켜져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4천년 구약은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내 딸 백성이 폐멸하였다. 폐멸은 넘어졌단 말입니다. 폐멸하였음을 이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참 슬프다. 장세 6장에도 노아에게 하신 말씀 노아야 내가 사람 지은 것이 한스럽다. 후회스럽다. 그래서 선악과 보보로 살아나라고 줬더니 하와가 뱀을 따라가서 선악과 땀 먹고 죽었어요. 뱀을 안 만났을 때는 선악과가 뭔지 모릅니다. 생명과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아담 후손들이 두 가지 계통으로 나와요. 선한 계통, 악한 계통. 선한 계통은 아벨이고 악한 계통은 가인이에요. 악의 선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이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줬지요. 아벨 대신에 피티 아들로. 그래서 가인의 시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가 발동하니까 결혼하는 건 못 견뎌. 그래서 가인의 딸한테 사람의 딸에게 실입을 갔다. 그래서 장식 육장에 심판을 하는데 120년 후에 이 땅을 쓸어버린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몰라서 홍수에 죽었는데 그 영들이 옥에 갔다가 예수님이 건져냈어요. 혼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방주를 몰라서 물에 빠져 죽었지요. 오늘 또 기독교가 초특교에 모르면 한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문이 닫혔으니 못 가니까 천년 동안 옥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럼 제림이 노화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 타고 나와도 바빌탑을 쌓습니다. 신화의 평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메장 밖에 아바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생기려면 한례를 받아라. 한례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네가 죄가 뭔지 알아라. 율법을 줍니다. 모세의 율법을. 율법을 주니께 하나님을 버립니다. 서롬랑도 버렸거든요. 율법이 싫어서. 계명이 싫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라가서 지금 예루살렘이 매를 맞습니다. 본론이 희석의 왕태 사건인데 5절이에요. 이상골짜기에 주 망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녀와 밟힘과 혼란의 날이요. 그 구약의 거울을 보니 대한민국이 걸어간 정치가 일제에서 식민지로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왔어요. 그래서 이선만 장노님이 초대 대통령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정객들이 부정부패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 갔잖아요. 6.25 때 한국에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동란이 났습니다. 6.25 동란 그래서 정부가 부산대로 도망갔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이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완전한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인간들이 다 백프로 할렐루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구약을 보여주면서 종말을 이룹니다.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들이요. 마귀가 쓰든지 하나님이 쓰든지 사명은 어느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쓰는 국가 하나님 쓰는 국가가 있어요. 유단은 하나님 쓰는 국가예요. 그 외에는 다 마귀가 쓰는 국가예요. 그래서 종말이 유단국가에 와야 돼요. 알곡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방에서도 5개월에 와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명 맡은 가정 종 교회 국가는 고난의 풀무입니다. 마귀가 감수지 않습니다. 마귀 사명합니다. 밤낮 참소하고 넘어뜨리고 끌고 가고 죄 지키하고 그렇게 인간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 밑에서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긴단 말이죠. 다위도 넘어지고 솔로무도 넘어지도 누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감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이끌어야 되지.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 보세요. 정통 유태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혁통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 보고 너의 애비가 마귀라 탔어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기 애비가 망한지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회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낸 인자로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그게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문제였고 영이 미쳐가지고 예수를 마귀라 탔어요. 귀신 쫓아내리게 귀신의 대장이라 하고 병권 쳐주니까 귀신도 병권 쳐다 이게 부정적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구의사재단 세일 인정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어딘가 모르게 집집하다 안 믿어진다면 부탭자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주관하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또 첫 장관세로 성경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가 누구한테서 이름을 받느냐 그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도 몰라요. 부탭자는 마귀가 하나님을 켜야겠죠. 그게 우회에서 택해서 인도해야 되지 땅에서는 땅에서는 좌우를 분별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보세요. 이삭의 집에서 축복이 나오는데 애서는 덜렁덜렁 장자라고 복을 받았지 않지만요. 복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칼을 뽑고 죽인다는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그게 고난의 풀무요. 야곱의 집에. 야곱의 130살에 애교배 갔을 때 무슨 세월 보냈다겠어요. 험악한 세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 마귀 떠들 공격 하나님께 험악하단 말이죠.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 지구촌에 야곱이가 예수의 나라의 조상인 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왕으로 오셨는데 구약에 야곱을 버린 백성들이 예수 안 버리겠어요? 그 예수는 버림당했어요. 그럼 재림 예수도 버림당해요. 그러나 택한자는 5개월에 다 나와서 재림 만나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인데 사람들 모릅니다. 애교방 중앙재단이 동작고 상도도 있는데 누가 알아요? 알몬이 오지요. 안 오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밤중이에요. 밤중.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조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자주 나와요. 젊은 사람인데 설교 제목이 뭐냐? 부자 됩시다. 부자 되어야 돼. 부자 되자는 거예요. 부자. 그런데 저 사람이 부처 새끼인가 저 사람이 예수 새끼 모르겠어. 예수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는데 부자 되면 천국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요? 그런 사람을 텔레비 방송 시키면 안 되지? 수많은 사람 죽이잖아. 부자 되지? 부자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는데 분명히 마태 식구 장에서 예? 그런 사람이 목사요? 거짓 선지지. 또 서울에 진주 초대교회 목사 그 사람이 전태 책인가 그래. 아마 잠실 중인 것 같어. 그 사람은 계시록 설교 하는데 후사 는 반에서 살아남 어야 구원 반대. 환란을 피해야 되는데 후사 는 모르고 그 사람은 계시록 시선양에서 며칠 뒤 죽일 때 안죽고 남아야 구원 반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살명도 모르고 후사 도 모르고 전혀 캄캄한 밤 쪽이란 말이에요. 모르면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나 이게요. 앞뒤가 안 맞는데 후사 는 며칠 뒤 죽이기 때문에 며칠 뒤 죽이는 시대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 어디가 후사 하나를 피해요. 둘째 한 대 게시록 손대면 죄가 되는데 죄를 짓고 있다. 오늘 이사 22장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데 이승만 정권으로 출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에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식민지요. 해방받고 하나님이 장로에게 정권을 줬어요. 그런데 장로를 섬기는 정객들 내부 장관들이 전부 부정 부피해서 다 사형당했잖아요. 사형당했어요. 5절 보세요. 이산골짜기에 주 망군의 여호와 깨려서 일하는 부녀와 발평 혼란 이게 6.25 종란인데요. 구약대는 희석이할 때 아수르 할라에 왔고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혹에 사무치는 불이 짓는 소리로 다 나도 6.25에 피나 가봤지만요.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뭔지 몰랐거든요. 어릴 때. 새벽에 자는데 빨리 깨워서 피난가야 된다. 피난이 뭔데요. 도망간다는 거죠. 왜 도망갑니까? 기부색이 내려온다는 거죠.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엘람은 파사를 갖춘다. 구약시대 파사 동방이요.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전쟁입니다.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아름다운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산골짜기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열되었다. 우리 한국은 구약의 고레인사 같은 역사를 해야 되고 파사 동방메데파사 엘람사람 기르사람 기르가메데요 이런 역사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 보여줬어요. 유다정권 희석이야 정권이 희석이 아들이 문화세지요. 문화세사들은 암호우리지요. 암호운 아들이 요시아지요. 요시아의 첫번째 아들이 왕이 된 사람 요아하스죠. 넷째 아들인데 살롬 그 다음에 두째 아들 요호야긴 왕 됐지요. 그 다음에 손자가 요호야긴 왕 됐지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됐지요. 그 다음에 총독시대로 가요. 그다리아. 이게 유다정권의 종말이요. 역사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역사가 그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재연해. 어디서 한국서 한국서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줬다.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하나님이 유다를 택해놨어요. 그렇게 북쪽에서 소련이 내리미로 그래가지고 중공군대가 와서요. 북한군대가 와서 6.25때요. 그 중공군대는요. 그때는요. 막 걸어다녀. 차가 없기 때문에 피리 불고 내려와요. 그래. 그저께 인천공항에서 중공군 6.25때 죽고 시체를 빼다하게 보냈잖아요. 60개를요. 69. 뉴스 들었어요. 보내줬어요. 또 북한에서 죽은 미군들 유해는 미국이 잡아가고 찾아가는데 하나는 3만 달러 송 빼다게나 찾아가는데 3만 달러 북한은 돈이 죽은 빼다게도 돈 받고 파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중공군대 죽은 돈 그냥 줬어요. 가져가라고. 이 전쟁의 비극이죠. 전쟁 없으면 안 죽을 수 있었다는 젊은 놈들이 전쟁에 끌려와 죽었단 말이죠. 유다에 덮였다는 뭐냐. 한란이 덮였다는 한란이 전쟁이 났다는 말이에요. 유다는요. 5천년 동안요. 우리 한국이 900 서러문 전쟁 났어요. 전쟁터요. 비극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위에서 다 다 뽑아서 그래서 유다에 덮여 어떻게 벗겼느냐. 검정만이 와서 계실 6장에 셋째인 검정만이 저울 들고 유엔군이 왔다고요. 붉은 말 나오니까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 왜 다윗입니까? 숱한 사람 많은데 왜 다윗이에요? 예수야 예수 예수 왕국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게 맞게 대적하는 성이 다윗성이에요. 그런데 사무엘라 5장에 다윗은 시온성이라고 이름 붙여요. 시온성이에요. 평화의 성 평화의 고울 시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온다. 시온 시온이즘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겉어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그 사람은 도해지는 물이 필요해요. 수도가 지금 강원도 비가 안 와가지고요. 지금 땜이요. 물이 엄청 줄어가지고 물을 조금씩 보냅니다. 농사지는데 물이 필요하거든요. 아카세드거든요. 소양강 때문에 쭉 내려가서 바닥만 남았대요. 그래서 돼지대가리 놓고 제사하더라고 비달라고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 아니 비가 돼지가 주냐 돼지가 어말로 많은데 돼지가 비준다니고 산 돼지도 비 모지는데 죽은 돼지도 비주냐 제정신이 아니지 기신세상 기신세상 그래서 내 머리 비 온답니다. 제사 하나님이 돼지대가리 받고 비줄까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자 너희가 아래 모세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자 6.25 나서요 서울이 막 폐허가 됐어 다 무너졌어 그래서 이제 수복해서 수도 건설했거든요 그 말인데요 그 가옥을 허러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두 성벽은 사마리아 유단대 우리나라는 북한과 한국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땜을 만들고 간정파하고 저수지 만들어 농사짓는데 그 역사가 이승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8개월 하고 유권소장 박재희 대통령이 61년도 5.16 군사행명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18년 만에 끝났잖아요 유신으로 이런 역사가 이사 22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사 46장 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준다 이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과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역사인데 이사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디 한국이요 그래서 2장에서 높은 산에서 여호와의 도가 나오죠 그게 40장 9절에 아람당 소시 세일이 작은 산들이 따라온다 캤어요 작은 산을 먼저 세우느라고 저 동쪽에 서쪽 서쪽 아시아에 서쪽 아시아에 육적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랬당 베들렘에 그래서 갈릴레이에서 빛이 피셔가지고 동방당 그때 빛이 왔어요 130년 전에 그렇게 여기서 이제 높은 산에서 아람당 소시 용남보금을 들고 나가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요 기독교가 자미들어서 모르고 은혜만 받았으니 정말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유다라는 걸 말 못하고 앞으로 선지역가 되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세미 하나님인데 성경은 세미 장마에서 기록이 됐고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41장 봅시다 41장 4절에 동방역사로 하나님의 끝을 맺는데 시작도 동방역 창식 2장에 41장 동방역사인데 4절 보세요 이 일을 이 일은 누구냐 하면요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사람을 일으키며 알파의 동방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장세기 1장에서 하나의 남자 여자 만들었어요. 그런데 2장의 8절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어요. 동방의 사람이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안 썩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동방에서 그 예수님이 동방에 태어났는데 동방역사인데 이제 사도를 보내서 복음의 씨를 심고 이제 다른 청사를 보내서 원수를 이기고 인을 쳐서 13, 14세 모으는 건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 발 앞에 하나님의 종이오. 그런데 구약에는 이제 45장에 기름밭고래 쓰고 종말에는 마엘살 하스바스가 마세종이인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지금 열국이 강대국들인데 우리 앞에 굴복 안 해요. 우리 집회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초막절 가면요 껍짝없이 따라와요. 왜요? 러시아가 망했거든요. 초막절에 그로 왕들을 치료하게 왕을 치료하는 동방사람에 나가요. 이 사람이 고레세가 배사사 목 잘랐죠. 그걸 보여주는 거고 종말에도 고레세가 나간단 말이죠. 그들로 그의 칼에 특글각해 구약의 칼은 쇠칼이며 쇠칼 쇠로만의 칼이요. 그런데 종말이 예수님 칼은 말씀 칼이요. 알았어요? 구약은 철년장으로 사람을 죽여 창으로 요즘도 탱크로 쇠로 무기 만들었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하나님은 그를 무기 안 쓰고 말씀에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고 말씀에 칼이라고 휘불이 사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좌우의 날씨는 검과 더 열해하다. 그의 할에 불리는 초계각해 초계가 뭐요? 풀이야 풀 풀을 베듯이 다 베버린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러면 동방사람이 어디 가느냐 발로 안 가본 데 있어요 북방에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 안전이 지났나니 이 오결 끝인데 북진하는데 미가 4장 11절 같이 거기서 구원받아요. 바벨론 가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태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미 하나의 시간표지 않았다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 받으면 복이고 쓰임 못 받으면 저주해요 이 동방역사 시대에 동방역사의 쓰임을 받아야 되지 마귀가 쓰면요 저주해요 그 성적 방바당이죠 나 요호하라 태초부터 만대를 정한분이 누구라고요 요호하 그 요호하께서 나밖에 신이 없다 45장 가서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 떼들이 하나님만 구원이 아니고 알라도 구원 준다는 거예요 태초에도 나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뭘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요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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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다 나중이 있을지 아니어도 내가 고크니라 태초도 나중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신약에 구약에는 영으로 계시다가 구약에는 하나님 올 수 없어요 약속이 시간이 69일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데 사람을 보내 아담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만들고 이삭을 만들고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보내는 게 뱀을 못 이겨요 막 판판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뱀을 이길 사람이 와야 돼 누굴까요 예수님이 정월 14일 날 십자가서 이겼다 십자가 승리다 그럼 만대를 정하신 것이 성경 내용인데 그 성경 전부를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제요 아무나 몰라요 실태법이기 때문에 토막토막은 알지만 머리바 꼬리를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계 게시록을 다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43장의 역사거든요 13만 4천 역사를 다시 창조한다고 해요 선악 까먹고 몸이 썩었으니 안 썩는 몸으로 그 43장 13절 보세요 13절 과연 대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의 건설자가 없도다 그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그 누굴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아들 보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가지고 왔는데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선을 그었죠 그 구원자는 하나님 뿐이요 하나님만 구원하지 다른 사람은 구원 못해요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다른 신 다른 신이 이방신이요 막이요 용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이리라 여기 나의 증인이 뭐요 세일을 구하는 사람이 일절에서 신창조 받고 증인되는데 요 길 건너가면요 토요일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강고판 걸고 선전해요 물어봤어요 담사들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렇다는 거야 뭘 증하는데 뭘 증해 말 못해요 그럼 내가 세일 알아요 세일이요 모르겠는데요 이 가짜야라는 세일이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렇게 막이 들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창시자가 한국 와서 판을 쳤는데 그러면 이사야서가 큰 구원인데 1장의 서론이 예루살렘 유다란 말이에요 이산골짜기가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도 육적이사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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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해서 이사야가 이룰을 때도 영적이사랄 영적이사랄 영적 유다에서 이룬다 그 말아요 사진 찍으면 찍는 대로 나오죠 피사체가 송아지 찍으면 뭐가 찍혀 송아지지 강아지지 강아지 찍으면 강아지지 유다를 찍으면 유다지 예루살렘 찍으면 예루살렘이 나오지 그 약은 분명히 퍼면이 있죠 또 그림자라 켰죠 휘부리 십장에 율법은 참형상 아니라 그림자라 켰어요 그러면 진짜는 뭔데 예수죠 신약이죠 신약 종말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다시 연하라 예수님 명령이 여기 우리 뭐하는 재단입니까 다시 연 옛날 했던 걸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진을 보고 가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 사진이 나와야 돼 그런데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냐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노마서 12장 마지막 20일 전에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내가 못 이겨 성신을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독삭색해 되느냐 성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갈 때 마귀가 성신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내도 예수가 안 보여 역시 아들 보이지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기다리던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나다나엘 알지 나다나엘 요한부 1장에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났는데 가보자 하니까 어딘데 나셋이지 나셋에서 선한 게 안 난다 자기 직감이지 자기 주장이 예수가 오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부자집어오지 거짓촌에 나셋에 안 온다는 거야 그게 빌립이가 왔어 내가 봤다니 가자 그래 가보니까 맞아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아닌 게 단 줄 알아 부정하거든 과거 보니까 예수가 맞더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귀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해 오늘도 사람들이 내가 내가 역사한 거 다 하나인 줄 알아 아니에요 선악가가 뿌리 박혀있어요 선악가가 딱 변장해서 야 내가 하나님 하나님 너는 다 됐다 다 됐다 이렇게 해서 착각시키는 거예요 착각시켜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종은 말씀을 먹여서 고난의 풀물을 거쳐서 초막결에 거쳐서 기계를 쓰고 버린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22억인데 이거 다 들리면 못 받아요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14만 4천명을 어떻게 이 사실 낚시를 던져 이 사실 딱 잡으면 가는데 안 잡아 이사서 딱 잡으면 팔짱에 아이가 하나 나왔어 아이가 그 애를 따라가면 돼 알았어요 자손하면 안 돼요 누구 따라간다고 어찌 마이사를 하사와서 따라가면 돼 왜 하나님 보낸 사명자거든 그러니까 마이사를 하사와서가 누구 보이냐 안 보여 보이면 다 따라가지요 모세가 모세가 애교를 갔을 때 낳을 때부터 고민이냐 남의는 죽여야 돼 아들은 죽이는 법이요 에지프트 법이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이거 번성하면 애교를 집어먹겠어 겁이 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애교놈이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래 그때 태어났어 누가 모세가 그런데 아론이는 세 살 많은데 안 죽었거든 왜 아론이는 그때 그 법이 아니야 모세 태어날 때만 법을 쓰는 거예요 남자만 죽이라 이상하죠 3년인데 3살 차이인데 그 마귀가 참 하나님 마귀를 그렇게 써 아론이 태어날 때면 죽이지마 모세 태어날 때면 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의 엄마가 요괴배시고 아버지가 아모람인데 내 위사람이거든 아론은 살았는데 미래암도 살았는데 세 번째 태어난 모세는 죽어야 된다는 법이 바꿔져가지고 국가법이 죽을 수가 없어 아까워서 애가 너무 인물이 좋고 빛이 나고 잘나서 못 죽이겠어 그런데 상파가 왔을 때 상파도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 믿는 상파야 그래서 하나님이 상파에게 은혜를 줬어요 야 너 참 잘했다 예수 같은 모세에 갔는데 너 죽으면 안 되지 살려줬으니 그냥 복주지 상파가 복고를 받았어 모세 태어날 때도 도와주면 복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을 숨어 골방에 살아갔고요 빽빽하면서 바깥에 소리 들리면 순사가 오면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상자 한번 갖다 버려야 돼요 나일강에다가 버릴 때에 미래암이 망을 봐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멀리서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와서 그 상자를 가지고 가는 거야 따라갔어요 따라갔어 그게 누구냐 바로의 딸들이야 하나님이 마음을 줬지 야 너 더운데 뭐게 할까 강에 가봐 뭐 있을 거야 가봐 가니까 진짜 상자가 안 있어 그 상자를 보니까 얘가 얼마나 잘났는지 바로의 딸이 야 이거 내 양자삼아 이랬어 미래암 따가서 아줌마 저기 저 잘나는 유모가 있는데 하나 소개할까요 엄마를 소개했어 그렇죠 그거보면 하나님 일이 참 재미있어요 참 아주 모락적이야 아니 그냥 하나님이 건세자인데 탁 내 태어나서 강하게 자라나 하면 되는데 이게 집밥표 그 집밥표 끌려다니 멸시천대받고 이래가지고 400년 차서 모세가 출격시켰다고요 그게 예수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가 오에서 신으로 계셔서 다시 사람 도니까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부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살아났고요 알았어요 가부하고 좋긴 종같아 왜 남자애리집에 가면 밥 안주고도 혼나고도 그렇게 가부는 남편이 없으니 이렇게 예수님 오면 밥을 잘 줬는가 봐 먹기를 타면 안 되겠어요 먹고 잡아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 포도나무 그림자 포도나무 모세 가는 길 진짜 포도나무 예수 가는 길 우리 가재가 되었잖아요 가재도 고난을 통해 가야 되는데 고난 당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여기 유다란 말이에요 이상골짜기 우리나라 정권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천년 역사에서 그래서 6.25 적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나는 겪어봤어요 피난 갔다 왔다고요 두 달 동안요 한 병지 갔다 왔지 왜 왔느냐 이민군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앞에 이민군이 우리도 먼저 가 우리 보고 동무 동무 가라고 집에 가라고 이제 3일만 했으면 부산까지 간다는 거야 그런 줄 알아서 오러 왔죠 오늘 이렇게 대구 팔공산에서 따부지에서 전쟁이 났는데요 낙동강에서 낙동강아 자리에 걸어 우리는 전진하다 군가가 있거든요 많은 피를 흘러서 미군이 죽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민군이 쫓겨갔어 그래서 문경세제 넘어갔다가 거의 다 죽었어요 차가 없어 걸어가요 걸어가 그 인민군이 우리집에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요 중학생이야 머리 박박박 깎았는데 총을 맺는데 총기 땅에 걸려 총도 없어 열명 중 하나 있어 총이 장총도 장총인데 총알도 없고 그래서 배고프게 밥해져 버리밥 사무줄 먹고 발이 퉁퉁 부었어요 걸어가지고 몽침으로 불에다 찜질해 그래서 양말도 없어요 손수건 같은 거 살깍진 쪼가리로 발을 싸고 지가다위 요즘 막 농구화 농구화 그거 딱 끼고 묶어놓으면요 막 일어서 지금 아파서 한참 걸어가면 이제 하루 종일 가야겠다 그래서 거의 다 죽었어요 뒤에 미군이 따라오고 아군 따라오고 다 죽었잖아요 이 전쟁 비극이요 그게 여기 2사 22장에 있다니까요 그럼 게시록 9장에 3차 전쟁이 있죠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이 난리가 두 번 난리겠죠 1차 전쟁 다 성경은 전쟁하는 책이에요 전쟁 어디서 아시아에서 12절에요 그날의 주 망군의 요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자유당 정권이요 하나님 때렸거든 공상당 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세 번 맞아야 돼요 일본에게 한번 맞았거든요 일본에게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맞게게 맞고 그 다음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두 번째 맞았어요 지금도 휴진 상태에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 러시아가 노려면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전쟁 세 번 나요 그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뛰라 하소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소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애국가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망사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려다가 이렇게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소느니라 주만군의 요호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서 하야했어요 못 견디고 하와이로 도망갔다고요 주만군의 요호하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셉나 구약사람인데 지금은 이기봉이 부 대통령인데 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모실을 팠느냐 이승만 대통령 세상 안 닿았을 때요 남산에 동상받아놨어요 자유당에서 그리고 이기봉 집은 아들이요 총으로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를 어머니 아버지 다른 사람은 손에 죽지만 내 손에 죽으세요 아들이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 아버지 잘못한 걸 다 알고 왔어요 권총 가지고 죽였어요 집안 난리 났죠 그 냉장 열어보니까 겨울인데 수박이 있더라고요 수박이 겨울에 수박 없지요 그때는 그때는 겨울에 비닐 할 수 없어요 여름에 수박을 겨울에 먹으려고 저장해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합항 벌렸어요 이기봉이 이기봉이 여시미도요 사모님이 권상가 그래 방말이야 그러면 모시를 파고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팠고 반세게 자기를 위해서 저소를 조아내여또다 이게 자유당 부패요 그때 법이 없어요 주먹이 법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명결이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하사서 공같이 강박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너희요 너희요 주인의 집이 한국의 하나님의 집이요 유다가 근데 네가 그곳에 죽겠고 그 이스마트였던 하와에서 세상 떠났어요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렴은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죠 프린체스가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간직에서 정권에서 쫓아내고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아들 내종엘리아겜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게 되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아베가 될 것이며 여기 특색이 있어요 휘석이야 다음에는 왕이 문화세요 그렇죠 근데 엘리아겜이 왕이 아니에요 여기는 엘리아겜이 왕이 되었고 정권은 36장 보세요 여기 엘리아겜은 누군가 엘리아겜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6장 보면 3절에 힐기아야들 궁대 대신 엘리아겜 궁대 대신이에요 엘리아겜은 왕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근데 이사 20양년은 왕이라고 했거든요 정권을 받았어요 정권을 엘리아겜이가 궁대 대신인데 그런데 이사 22장 여기 20절에는 힐기아들 내종 엘리아겜을 불러서 니 옷을 그에게 입히고 니 띠를 그에게 떼어 힘입게 하고 니 정권을 그의 손에 막힌다 했어요 그렇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 박정권을 박정권으로 그 중간에 윤보선이 잠깐 하야하고 8개월 그래서 군사혁명에 나서 정권을 엉뚱한 사람이 정치 안한 군인이 군인이 정치한다 군인이 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럼 61년 군사혁명 했죠 정권을 뺏었죠 그래서 민선에 가서 세 번 당선됐죠 그렇게 세 번 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청와대가 나와야 돼요 헌법을 고쳤어 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고쳤다고 그래서 72년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박재희 대통령이 6년 하고 또 제2기 또 당선됐어요 그래서 79년도 10월 26일 김재규 총에 죽었다고요 김재규가 누구예요 선사한 사람이요 박대통령이 선후병과 같은 고향이요 믿음직해서 안기부장관을 줬더니 그 사람이 총으로 대통령을 쏘다고요 생명은 하나님 조건하죠 그렇게 유신 끝 전삼년이 됐다 전삼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74년도 구의사지요 75년 8.15가 전삼년이죠 79년 전삼년이 끝나고 기다리는 기간이라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유다집의 아비가 됐어요 내가 또 다위세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맥투리니 그게 이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옛날에는 못이 없어요 나무 못 박아서 철로 못을 만난 철못을 철못보다는 콩쿠리 못이 또 있어요 엄청 강해 그거는 굽어지지 않고 부러져요 단단한 곳에 못을 박았는데 이게 유신정권인데요 유신이 유신헌법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유신을 좋아해요 유신고속버스 타봤어요 유신고속버스 유신 한약방 한의사 유신고등학교 유신 슈퍼마켓 제부 유신을 붙이면 잘돼 인정해 대통령 유신하니까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유신 글자 다 빼버렸어 박살났어 못이 부러져서 걸려던 게 다 깨졌어 보세요 그를 경고께 하리니 그가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 종자는 종재기 가장 적은 그릇부터 큰 그릇까지 전부 유신의 못을 박아서 걸어놨는데 만굴의 요하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했던 못이 사거리니 정권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생사하복 모든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쓰고는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세대리라 파세대라 나 여호와의 마련이라 해놓고 23년경 두로에 밀망해요 그 두로가 뭐냐 70년이 마치고 와도 또 음란하더라 그 우리나라 70년이 스카라 1장 12절에 1905년부터 75년까지인데 우리나라에 뭐가 왔느냐 WCC가 KNCC가 61년도에 한국교회는 거의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옆에 봅시다 23장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왕의 연안같이 이 두로가 솔로몬 성전이요 그럼 에스겔 28장에도 솔로몬 성전 건축의 보석집이죠 그 연안개상 6장에도 솔로몬의 그룹을 그리면서 집을 짓죠 성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이게 한국의 75년이 70년 끝나는 거예요 학계에서 재단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읽을게 알지 그전인지 몰랐어요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오늘 교회가 이면적인 교회가 한국교회가 기생이 됐어요 기생이 기생이 뭐예요 음료 그 개수로 17장에 음료 짐승 탔어 잊어버림 밭에 왔다가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의배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자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왁께서 도로를 권고했어요 우리 한국에 세일을 주고 예표시대 세일을 주고 했지만요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강대국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정치 종교 협상했단 말이에요 그 무역한 것이 그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무역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히스기아왕 14년 전쟁 났지요 전쟁 아수로 망하는 증조가 풍년이죠 37장에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나라 복줬다고 목사도 하는데 성경도 모르고 현재 복이 와시는 게 잘 사니까 하나님 복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리를 몰라요 원인을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 한국이 재물하자네 마하는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해요 그것이 선지국가 선지국가로 그대로 그래서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재단에 중앙재단에 여호와의 역사에 다 쓰임을 받는다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께 그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라고 된다 한국에서도 남은 자들이 선지국가 만들고 동방역사하고 또 열방제물도 먹고 주님 재림할 때는 주님이 안쓰는 사람 주님이 안쓰는 사람이 있어요 24장에 뒤집어 주님이 사용 안하는 사람들 그래서 뒤집어 일바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시며 한국에 가시며 뒤집어 부시고 그 검에 흩어시시리니 백성과 제장일반의 것이다 이것이 쭉쩍이 없어진다 그러면 알고건 누구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 영을 한다 이게 13,4천 동방역사란 말했죠 그렇게 이사야서 19장에 중앙차단했죠 재림할 때 그때 한 구원자가 누구냐 20장에 이사야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수치당한다 옷을 벗었다 옷 벗는 것도 좋아요 수치당하는 게 좋다니까요 권한당한 것이 하나님이 고쳐실려고 고난을 주는데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21장에서 그럼 한란이 빠진 사람은 누군데 남을 쏟고 약탈하는 사람은 쏟고 약탈하면 한란이 빠진다 죽을 사람은 죽을게 가고 택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고 그 다음 방심적인 태만가인 사람들 의뢰심만 가진 사람들 한란날이 정해져서 조심을 하고 그럼 22장 가서 동방역사 대한민국의 정치역사 자유당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일 합방했다가 해방받고 그 다음에 유신 정권이 끝났다는 거 지금은 유신 정권 밑에서 유신 대통령 딸이 정권 잡았죠 이게 구약에는 아닥사스다 정권이에요 그러면 23장에서 조회가 한국계획 부패됐는데 토론데 70년은 몰라요 70년 왔다가도 모르고 돈만 알아 그래서 협상해서 혜경신실 따부시시했고 24장에 인간정말 비극이 뭐냐 인간정말 행패이 뭐냐 뒤집어 버버려 다 불태워버리고 그럼 25장에서 포도주 먹고 변화되고 26장에 건강성에 대해서 해시되가고 27장에 용 잡고 수소적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기도 아니지 잘 알아드려요 그만치 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인도 하는대로 내가 따라 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데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국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죄도 성을 받으리 아멘 성경은 고난의 길인데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아담이 왜 넘어져요 동산직이요 사명자요 그런데 뱀을 따라갔다 이겨요 미혹받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막 넘어트려 그런데 주님이 부들고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주님이 인을 맺겼어 도장을 찍어놨어 그리고 마귀가 도장을 못 가져가 사람은 괴롭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뭐라게 역사는 모를 사람은 몰라버리라 감춰놨어요 그게 46장 10절 동방사람 모라게 모를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재단은 모라게의 재단이에요 걸릴 사람은 넘어지고 택한 사람은 그걸 깨닫고 따라가고 그래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왜 아브라멘 집에 마귀가 들어오느냐 은약의 대표인데 한례받는 집인데 하나님이 함 쏴보라는 거예요 못 이겨 아담부터 넘어져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면 두 번 나요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가 이겨놨어요 은비로 은필 십자가 이겨놨다니까요 실험만 참으면 돼 그게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하게 강한 게 아니고 아주 약한 데서 묵상기도 하면 알려줘요 이리 가라 이리 가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이 또 불안전해서 자꾸 고집을 부려 혈기가 또 마음속에 잡초밭이 선악가밭이 꽃이 피어가지고 그럼 솔르몬이 넘어졌잖아요 그 아 안되겠네 솔르몬 같으면 안되겠다 금이 좋다고 해서 금을 버려야지 송아지 만들면 안되지 하나님의 신인데 기도 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인 개수인데도 의미인 줄 착각하고 잘못이 다 내 잘못인데도 남에게 탓하고 뱀을 따라갈 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갈릴리 빛으로 왔지만은 유대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동방에 빛으로 올 때는 기독교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성전 방바닥은 다 쫓아내고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데려간다 이렇게 싸우니 보쪼록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누군지는 확실히 성경에서 빛을 받아 깨닫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아멘